0258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의 테마는 전기차 부품 구리 비철금속이. 하. 있습니다. 이구산업 은은 동산은 1968년 9월에 산업용 동판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8월 18일자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함 2015년 9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부리기업명가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6월에는 kdb 글로벨 챌린저즈 200에 선정됨 2003년 8월 iso-ts 16949. 2002 인증을 취득하고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지정됨 기업개요 대시 1968년 9월 산업용 동판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71년 1월 법인 전환되었으며 1995년 8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었음 대시퍼 제거장치 lk7020 미드프레임 소재 관련 특허 3건을 보유한 가운데 삼중클레드 제품을 자체 개발 중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시장 내 입지 확대 기대 대시 국내 신동제품시장은 공급과인 상태로 기존에 주 풍산 동사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소업체의 시장 참여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임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회복세 친환경 시장 확대에 따른 전기차용 동판 수요 증가 판가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크게 확대되었음 대시 큰 폭의 매출 증가로 원가구조 개선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외화환산 관련 수지 저하와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과 국내 건설 투자의 확대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회복세 등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장기화는 성장폭을 제한할 듯 2022년 9월 22일 기준 개장 전 이구산업의 시가총액은 1,053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이구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92위입니다. 이구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3,344만 2천 주입니다. 이구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구산업의 퍼은 5.0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7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7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6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9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2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80배 392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5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억원 59억원 356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4억원 19억원 211억원입니다. 이구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3번지 99%이고 유보율은 466.49%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7.21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4.89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구산업의 2022년 9월 22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3,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15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10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구산업의 종가는 3,150원이며 주가가 이구산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구산업의 종가는 3,150원이며 주가가 이구산업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이구산업은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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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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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만1,75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3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부품 관련주 이구산업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5.3L 따라서 주식하는 부모와 전망 및 차트 분석 5.3L 감사합니다.